안녕하세요.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왜 개미들은 주식으로 돈을 못 벌까에 대해서 또 진행할게요.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원인을 알려드렸고 원인이 가장 근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마음가짐, 어떤 마음가짐? 주식으로 쉽게 단기간에 1억 천금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 마음가짐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여기서 주가도 폭락하는 와중에 왜 제가 이런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까요? 아마도 이런 내용은 또 조회수도 좋지 않을 겁니다. 왜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까요? 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. 그래도 제 거 보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꼭 주식으로 수익을 내서 은퇴를 하든 경제적 자유로웠든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아마도 현재 개미 투자자들 대부분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. 제 구독자분들은 최소한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장의 매매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도 이런 장은 몇 번 올 건데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. 이 내용은 저도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제 정리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살짝 정리를 해드리며 폭락장이지만 손 놓고 잊지 말고 기존에 자신의 매매 문제점,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자 요거입니다. 이렇게 되겠네요. 아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는 꼭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. 주식에서는. 뭐냐면 주식은 우상행한다. 이것만은 꼭 기억해두시고 매매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. 주식이 우상행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득권에서 이 돈 벌기 쉬운 구조를 없애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 이것만은 이제 꼭 주식할 때 마음속에 박아놓고 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레버리지는 꼭 적당히 사용하시길 바라고 참고로 저는 하나도 사용 안합니다. 누군가는 바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돈으로 하는 게 더 매매할 때 편합니다. 자 그럼 이제 서론은 끝났고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. 이제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. 원인이 바로 주식으로 쉽게 단기간에 1억 천금의 수익을 낼 수 있다.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 그럼 이 마음가짐을 고치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게 됩니다.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고쳐보겠습니다. 일단 주식으로 쉽게. 이거는 어떻게? 이 쉽게는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? 쉽게는. 어렵게? 이렇게 고쳐야 할까요? 아닙니다. 본인의 노력한 만큼으로 고쳐야 됩니다. 그리고 그리고 이 단기간은요. 저는 단기간은 본인 취향대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단기간으로 벌어보고 싶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딱히 그 방법을 찾지는 못해서 최대한 가파른 산을 만들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단기간은 본인의 매매 전략의 투자 시기에로 고치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 1억 천금. 이 1억 천금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? 매매 전략의 보시면은 매매 전략의 성공률에 해당하는으로 고치면 됩니다. 이제 쭉 적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주식으로 노력한 만큼 매매 전략의 투자 시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의 성공률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. 이렇게 되겠네요. 이제 여러분은 이 마인드를 가지세요. 꼭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지가 보일 겁니다. 그것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해요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이 마인드. 이 마인드로 이 앞쪽에 원인들을 바라봅시다. 우선 직장인 주식 매매 패턴 부터 보면 과연 1번 할까요? 지인한테 추천 받는 거 안 합니다. 2번 할까요? 커뮤니티 추천주 하는 거 안 합니다. 3번 리딩방 참석하는 거 안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 마인드.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마인드를 기억하세요. 우리는 주식으로 노력한 만큼 매매 전략 투자 시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의 성공률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. 이 마인드를 또 가지고 한 번 더 보세요. 그 다음 밑에 하락장에 접어들고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. 주식 자체를 손절할까요? 이 마인드인데? 아니죠. 그리고 위에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할까요? 절대 아니죠. 그리고 이제 또 변명 리스트도 한 번 봅시다. 회사 일하고 시간이 없다? 아니죠. 내가 노력한 만큼 노력한 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분석해봐야 의미가 없다? 이것도 마찬가지죠. 분석은 많이 하면 할수록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미증시하는 분들 영어고 정보가 없다? 이것도 말이 안 되죠. 미증시하는데 영어를 못한다? 그럼 미증시를 하면 안 됩니다. 제가 말씀드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영어 사전 펴놓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분석할 겁니다. 그리고 물려있어서 좋은 종목을 찾아도 매수할 돈이 없다? 이것도 찾아 놓고 어떻게 기존 종목에서 넘어갈지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. 이 마인드였으면. 이렇게 마인드만 고쳐도 이 원인들은 다 사라집니다. 여기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주식은 절대로 쉽게 단기간에 1억 천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주식은 노력한 만큼 매매 전략의 투자식에 맞춰서 매매 전략의 성공률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. 이제 다 했네요. 오늘 영상도 아마 조회수는 얼마 안 나오겠지만 일부 구독자라도 일부 시청자라도 꼭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오늘은 이제 요 정도 하고 장이 안 좋지만 일정 시기가 되면 기득권들이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증시는 무조건 반등을 할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